음악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말씀 쪽에서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 은혜로입니다 우리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십니까?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왜냐하면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좋은 것보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이런 팬데믹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순간 그 시간은요 수천 번을 반복하고 또 생각하고 이야기할지라도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뜨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한 날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그날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교회를 가면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성전에 갈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랑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텅 빈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삶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었다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죠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말이 이해되고 공감되어지고 그것에 아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십자가 고통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그 죄진 자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험도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당시에요 저의 모습은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기준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린 존귀한 아들이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유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 43장 4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깊이 체험되었고 깨달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좋게 변할까요 아니면 나쁘게 변할까요 당연히 좋게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좋게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 당면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동행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후부터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바뀐 이야기 자신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었죠 바울이요 담면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즈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그가 발견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 그 은혜로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로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까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체릴즉교의 성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주장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시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렵게 살 수도 있고요 절망하며 살 수도 있고요 아프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의 생명들을 거두어가는 것을 보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생명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시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이 기승을 부린 이때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까지 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악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그 악망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시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이 바울의 인생을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제 인생도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시고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계시더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정말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찬양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우리의 입술로 세상 속에서 선포되어질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는 알기를 원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라고 그러죠 자문 8장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어떠한 일도 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원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하나님을 담해석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총독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하던 일이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돌아볼 때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그 허신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가 받은 그 은혜로 개시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의 개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개시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후에 그는 이전에 자신이 믿었던 유대교가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새로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과 그 개시를 전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든 것이 아니느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여 배운 것도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만나게 되어 바뀌는 가장 큰 변화는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 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하여 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삶 속에 순응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공통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숙명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없어요 부자 부모님을 만나든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든 교육받은 부모님을 만나든 교육받지 못한 부모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아니면 누구 집 어머니나 누구 집 아버지가 내 부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100번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운명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임신한 후에 열 달이 차서 세상이 나올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되고요 어떤 아이가 내 가정에 주어질까 기대와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다른 집 아이랑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는요 내 마음에 들고 말고 하는 이유로 가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면 더 불안하게 사는 것이고 똑같은 가정인데도요 사랑하고 아끼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을 얻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 무엇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아니라 그 가정이 사랑하며 살아가며 오손동산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의 가정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부모와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또 이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랑을 나누면 행복을 나누는 가정으로 살려고 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부르신 이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출생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것과 또 생을 마감하는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와 자살은 사살 속에서 계속해서 비난받아 온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아주 극한 예제를 빌면서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거나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거나 버린 사람들 평생 자신의 한 일들에 후회와 눈물 지으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고백하는 거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자살 역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또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며 이겨내는 것이 더 옳은 것이고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하게 단정질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괴로움으로 자살이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자기의 선택으로 부모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끼치는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자신의 현재 삶이 또 어렵고 어렵고 또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며 이겨내는 것이 더 옳은 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옳은 선택과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안다라면 하나님 뜻에 맞추어 바른 선택 옳은 순종을 하며 사는 것 그 피조물 마땅한 것이죠 더더욱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가 자녀라면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의 한 부분이 바로 배우자죠 물론 나는 부모님이 권유해서 결혼했다 라고 해도 결국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직업을 또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과 의미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바른 선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랑으로 사랑에서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욕망이나 정욕에 쌓여서 선택할 때 우리의 가정의 인생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함도 자신의 직업과 인생을 선택할 때도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네 그럴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대답하신 분은요 행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직장, 사업, 가정의 일을 사랑으로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고 계시면 행복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실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함으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과 불행으로 괴로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살겠다는 선택과 순정이요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렵죠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면 참 어렵죠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선택할 수 없는 거가 선택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그 안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 인생 내가 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없다라면 그 삶은 더 불완전하고 더 불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체렬질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100% 맡기고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바른 선택과 순종의 삶을 들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개시에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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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